저 두 사람 증언 못하게 막아야 돼 분명 유광호와 강주유가 보호할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아직 변일국가 가진 증거도 못 찾았어 안되겠다 일단 변일국부터 만나봐야겠어 혼자만 살아남은 겁니까? 비저금장부로 협박했겠지 곧 검찰에 기소될거라면서요? 이 변일국 끝난게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랑 여러가지로 복잡하실텐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괜찮으시겠어요? 그래서 최 실장이 나를 도와주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? 얘기만 잘되면 그럴 수도 있죠 조건이 뭡니까? 역시 말이 잘 통하시네요 가지고 계신 유광호 회장에 대한 증거들 가지고 계신 유만호 회장에 대한 증거들 어디 있어요? 왜? 비자금 장부만으로는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 증거들부터 저한테 넘기세요 그럼 변호사도 구해드리고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불구속으로 끝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내가 최 실장을 어떻게 믿습니까? 변호사 보낼게요 변호사 편에 그 증거들 어딨는지 장소 알려주세요 이대로 검찰에 기소되면 재판까지 갈 거고 그럼 빠져나오기 힘들어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증거들 모두 저한테 넘기세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